안녕하세요. 다론입니다. 오늘은 냉탕 할거에요. 이런거는 안쓸거에요. 제가 마켓컬리에서 도마를 새로 샀거든요. 요거 편하게 쓰려고 해요. 근데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. 너무 얇다는거? 이거 좀 움직이는거? 움직여요. 파, 계란, 양배추, 샌드위치, 마켓컬리 계란 상태 진짜 좋아요. 아이고. 완전 생생하다. 소프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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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비아 500ml. 소프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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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되니까? 수비하면서 할까요? 잘해. 참고. 너무 시끄러워 소금 주황색 찐에 넣어 그 힘든 호로 하세요 양념에 넣어 고춧가루 파일 머물러 베이컨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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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놈의 끝 너무 맛있어요 반죽만 먹어도 되게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! 감사합니다! 안녕~~